오늘 어떤간증 4342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시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간증 4342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보험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뒤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이 하나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어떠한 문제든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로 있으면 명하니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이혼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어다 이혼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어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이웃 타툼이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가정 경제가 회복될지다 가정 경제가 회복될지다 아들 결혼 길이 열릴지다 아들 결혼 길이 열릴지다 취업이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SBS SBS 결혼 문제가 많이 석왕이 비칩니다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앞이 환하게 보여요 SBS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결혼 문제가 가을쯤 내년 봄까지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이나 9월에서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자녀의 결혼 문제가 보입니다 SBS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어다 여러 가지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한 사이에서 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 시간에 나사로서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로서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서 해결될지어다 나사로서 해결될지어다 나사로서 해결될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들지다 또한 안구건조증이 치들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들지다 간암이 치들지다 또한 유방암이 치들지다 최장암이 치들지다 또한 대장암이 치들지다 갑상선암이 치들지다 갑상선암이 치들지다 위암이 치들지다 위암이 치들지다 대장암이 치들지다 대장암이 치들지다 피부암이 치들지다 피부암이 치들지다 나사로서 해결될지어다 자궁경보암이 치들지다 자궁경보암이 치들지다 난수암이 치들지다 자궁근종이 치들지다 각종 안병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들지다 나사로서 깨끗게 치유들지다 대인성 관절염이 치료될지다 대인성 관절염이 치료될지다 눈 맞춰서 관절염이 치료될지다 무릎 관절이 치료될지다 목 디스크가 치료될지다 소아마비가 치료될지다 나세스 소아마비가 치료될지다 왼쪽 다리 약한 분이 오늘도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분을 다리가 좀 저으신 분 같아요 한쪽 다리가 허약해가지고 다리를 지탱을 못하신 분 에스 비 에스 비 에스 비 왼쪽 다리에 빛이 이마입니다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세요 다리를 절룩거렸나봐요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세스 소아마비가 치료될지다 나세스 소아마비가 치료될지다 나세스 소아마비가 치료될지다 나세스 소아마비가 치료될지다 지금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절에서부터 빛이 들어가고 지금 그분은 심줄이 땡기는 걸 느낄 거예요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에스 비 에스 비 에스 비 그쪽 다리를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스 비 에스 비 에스 비 왼쪽 다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에스 비 에스 비 에스 비 왼쪽 다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에스 비 에스 비 에스 비 모든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성도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에스 비 에스 비 에스 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 줄로 하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아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갑상승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승암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결증이 치유될지다 고결증이 치유될지다 아 텍 에 또한 음 콜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아 여러가지 각종 성인병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목디수가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초상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모든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가 깨끗이 치유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유될지다 수면장애가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뇌종량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또한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안과 질환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시고 왼쪽 소아마비를 알았던 분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왼쪽 다리가 다른 오른쪽 다리보다 약하고 가는 분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분을 빛을 엄청 뿌리고 지금 계속 4341부터 계속 거기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조만간에 큰 기적이 일어날 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가든 4342 축도와 중복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42 축도와 중복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